안녕! 오늘은 편의점 도시락 특집인데요. 편의점에서 가볍게 한 끼 해결하고 싶을 때 어떤 도시락을 먹는 게 그나마 나의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우선 제가 전체적으로 편의점 도시락을 쭉 둘러봤는데 탄수화물이 낮지는 않았어요. 그렇다고 높아서 걱정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가장 더 큰 문제는 단백질이 너무 낮고 지방이 상대적으로 다른 음식들에 비해서 조금 높다는 점이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편의점 도시락이 다이어트할 때 먹기 너무 좋아요라고 추천할 수는 없어요. 그치만 상황이 우리가 또 항상 언제 도시락 싸다니고 좋은 거 샐러드 사먹고 이렇게 어려울 때가 또 있잖아요. 그럴 때 그나마 나의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똑똑하게 골라 먹는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도시락별로 입안찬 위주 요건 별로 이런 식으로 추천도 드리고 다양하게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이거는 저의 입맛, 저의 기호도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이 도시락은 12찬 한판 도시락이에요. 4,000원이었고 총 다 합쳐서 743칼로리 탄수화물 96g, 단백질 29g, 지방 27g 단백질과 지방 자체가 절대적인 양이 얼마 차이가 안 나죠.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방 같은 경우에는 같은 양의 단백질과 비교를 했을 때 칼로리가 거의 2배 이상이기 때문에 지방이 내는 칼로리가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한번 하나씩 반찬을 골라서 뜯어볼게요. 이렇게 하나씩 보면 이 소세지랑 튀김류가 좀 많아요. 그래서 지방이 조금 높아진 것 같고 그래도 여기서 좀 좋은 걸 찾자면 옆에 콩나물이라든가 나물 이런 것들이 있어서 조금 낫긴 하더라고요. 제가 전체적으로 쭉 도시락을 비교를 해봤을 때 사실 얘가 추천할 만한 도시락이다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편의점에 갔는데 이것만 있다! 이럴 땐 어떻게 먹어야 될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라면 이 분홍 소세지는 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가공육들은 지방은 높은 데다가 단백질 함량은 낮은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내가 정말 이걸 꼭 좋아하는 게 아니라면 전 이건 안 먹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튀김들도 한 반 정도씩 먹으면 좋을 것 같고 하지만 또 너무 배가 고플 수 있으니까 내가 이 중에서 좀 이거는 별로 그렇게 맛있진 않네 하는 게 있다면 그거라도 반 정도 남기는 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나물 종류는 다 먹고 중간에 있는 고기도 다 먹고 김치, 오뎅볶음 다 먹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양이 많지 않은데 소세지도 빼고 튀김도 조금씩 덜고 하면 많이 배가 고플 수 있기 때문에 밥 같은 경우에는 다 먹을 것 같아요. 너무 기대되는 시간인데 제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밥을 먹어볼게요. 밥은 솔직히 밥 자체가 그렇게 맛있다고 할 수는 없으나 나쁘지 않아요. 먹을만해요. 말씀드렸던 거 이거. 이거는 그냥 다 편하게 먹어도 돼요. 닭가슴살인데 소스가 맛있게 돼 있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 이 나물들. 이런 나물들은 꼭 챙겨 먹어줄 수 있는 게 좋아요. 사실 이런 도시락에서 사실 식이점지 챙겨 먹기가 힘든데 이런 거 있을 때 챙겨 먹어주는 게 훨씬 좋습니다. 여기 뒷면에 있는 이 튀김은 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먹어보고 이거를 조금 남길 만한지 아니면 이거는 정말 다 먹어야겠다 싶은지 한번 먹어볼게요. 약간 고기류인데 근데 지금 제가 그냥 한 입 베어물었는데 앞에 튀김옷을 분리가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그냥 젓가락으로 쉽게 떼어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라도 떼어내고 먹으면 안에 있는 단백질 위주로 조금 더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자체가 가공육이라서 그렇게 막 선호하는 건 아니지만 뭐 굳이 먹는다면 그렇게 알려드린 대로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것도 고기가 있고요. 딱 입에서 느껴지는 맛 자체가 지방이 조금 많아 보이기는 해요. 맛에서 딱 지방이 느껴지는데 그래도 뭐 지방 자체가 아예 나쁜 건 아니고 어느 정도 먹는 게 또 오랜 시간 포만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적절하게 너무 과해지지 않도록 골라서 먹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전반적으로 사실 그렇게 막 크게 뭐 이 반찬은 괜찮아요 할 만한 것도 아까 닭가슴살 외에는 딱히 없었고 맛도 그렇게 엄청나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자 다음 이거는 진짜 제가 너무 강추하는 도시락 메뉴인데요. 짠 바로 이겁니다. 미역국인데요. 이게 이 밥이랑 미역국이랑 같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미역국을 부은 다음에 전자레인지에 데움을 내는 건데 완도식 미역국밥이고 가격은 5,500원이에요. 편의점 도시락에 비해서 조금 비싼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괜찮더라고요. 이게 밥이랑 미역국을 모두 합쳐서 탄수화물 80g, 단백질 12g, 지방 3.4g으로 다른 도시락들에 비해서 지방량이 아주 낮았어요. 근데 솔직히 이게 미역국이 집에서 만든 거면 고기도 넣고 할 때인데 단백질 자체가 조금 부족하기는 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드실 때 이렇게 드시면서 편의점에 닭가슴살 소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같이 곁들여서 드시면 너무 한 끼로 괜찮을 것 같아요.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살짝 짠 느낌도 조금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미역국이 엄청나게 막 맛있는 미역국까지는 아니에요. 음 말아서 먹으니까 훨씬 나아요. 다른 도시락들에 비해서 반찬 수가 많은 건 아니지만 성분적으로 굉장히 깔끔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든든한 한 끼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강력 추천 팔찬 정식이라는 건데요. 가격은 4,500원이고요. 탄수화물 90g, 단백질 35g, 지방 30g이에요. 이것 역시 약간 지방이 많은 편이긴 하죠. 아까 첫 번째 도시락은 전반적으로 튀김이 조금 많이 있었는데 얘는 물론 튀김류도 있기는 하지만 그냥 양념 육 자체도 있어서 튀김을 빼고 먹는다면 너무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 있는 멸치라든가 나물, 버섯도 있어서 여기는 제육이랑 비벼서 비빔밥처럼 해먹어도 괜찮을 것 같고 요 튀김 요거 두 개만 빼고 먹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는 양념이 되지 않은 그냥 불고기고요. 너무 달지도 않고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요거. 생각보다 지방이 없는 부위도 꽤 고기가 많이 있어서 골라먹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밥도. 여기 보면 국내산 단일미 사용이라고 적혀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아까 첫 번째 도시락의 밥보다도 훨씬 밥 자체가 더 맛있어요.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요거 두 개 이것만 빼고 먹으면 합격입니다.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넣어봤어 도시락인데요. 이름에 걸맞게 단산이 엄청 다양해요. 그래서 그런지 가격이 아까 조금 비싼 편에 속했던 미역국이랑 가격이 같아요. 똑같이 5,500원이고요. 탄수화물은 110g, 단백질 39g, 지방 36g. 단백질이 다른 도시락에 비해서 많기도 하지만 지방도 많고 탄수화물 자체도 다른 거에 비해서 조금 더 높은 편이긴 했어요. 여기서 보면 저라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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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는 다 먹일 것 같고요. 이 분홍 소세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뺄 것 같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그냥 뭐 한두 개 정도 골라먹는 정도 그리고 이 고기, 고기 다 먹을 것 같고요. 이것들 중에서도 내가 많이 좋아한다고 하면 둘 다 먹고 아니라면 하나만 그리고 이 튀김도 반 개 정도 이렇게 반찬은 골라서 먹고 밥은 다 먹는다면 꽤 괜찮을 것 같아요. 이 도시락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반찬 수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입맛에 따라서 골라서 양도전을 해서 먹기가 좋다는 장점이 있어서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앞에 보여드렸던 비슷한 형태의 요 세 가지 도시락 중에서는 이 도시락을 가장 추천을 하고 이거랑 미역국 중에 고민은 해볼 법한 것 같아요. 근데 웬만하면 미역국이 성분이 더 깔끔하고 지방도 적으니까 요걸 추천을 하기는 합니다. 한 번씩 먹어볼게요. 그리고 또 계란말이가 계란말이가, 편의점 계란말이가 맛있을까 싶긴 한데 생각보다 괜찮아요. 이 소세지는 음, 얘들아 맛있는데? 음, 그리고 이 고기도 음, 이 떡갈비도 나쁘지 않아요. 사실 저는 여기서 이게 제일 맛있을 것 같긴 했는데 이 치킨 같은 거 하나 먹어볼게요. 음, 뭐야? 음,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 편의점 도시락 지금 세 번째 먹은 것 중에서 이게 전체적으로 맛이 너무 맛있고 대신 내가 맛있기 때문에 다 먹지 않고 양 조절만 조금 할 수 있다면 무조건 이거. 나는 양 조절하기가 너무 힘들다라고 하면 미역국 추천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 짜잔! 닭다리인데요. 매콤한 자메이카 비비큐 양념을 입힌 쫄깃한 닭다리가 두 개 들어있다고 되어 있어요. 탄수화물은 닭다리 하나당 5g, 단백질 24g, 지방 16g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거 두 개를 다 합친다고 하더라도 야식으로 먹기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하나만 먹으면 더 좋겠지만 내가 막 너무 치킨 먹고 싶고 이럴 때 치킨 시키면 훨씬 과해질 수 있는데 이거 그냥 두 개 먹고 어느 정도 야식을 먹고 싶다는 욕망이 잠재워진다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닭다리는 닭가슴살에 비해서 지방이 조금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드실 때 웬만하면 껍데기라도 조금 떼어내고 안에 단백질 유지로 먹는다면 훨씬 고단백 저지방으로 섭취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얘는 이렇게 이거랑 같이 이 장갑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씩 소분되어 있는 것도 좋더라고요. 사이즈는 한 이 정도고요. 장갑을 주니까 이걸 훨씬 뜯기가 좋아요, 여러분. 이렇게. 음! 엄청 튼시네요. 살이 꽉꽉 찼는데? 음! 음! 아 그리고 여러분 조합이 이거를 닭 껍질을 살짝 뜯어낸 다음에 그럼 단백질이 많잖아요? 이거! 이 미역국이랑 같이 이렇게 먹으면 여기서 모자라는 단백질을 여기서 채워주고 여기서 부족한 탄수화물을 여기서 채워주고 너무 좋은 찰이떡 동갑인데요? 음!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 아!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한번 쭉 먹어봤는데 이거 외에는 그러면 이것들이 없으면 어떻게 고르나요? 라고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르는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어쨌든 간에 탄수화물과 뭔가 지방이 낮은 걸 고르려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대부분 다 높기 때문에. 사실 뭐 1g, 2g 이런 거는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높을 거라면 단백질이라도 높은 걸 찾는 거예요. 단백질은 되게 낮은 것도 있고 그나마 조금 높은 것도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백질이 높은 도시락을 산 다음에 내가 여기서 딱 보고 반찬을 이게 조금 지방이 높아지겠군 이게 조금 탄수화물이 너무 높아질 수도 있겠군 하는 거를 양을 조금 조절해서 먹는다던가 아니면 약간 껍질을 제거하는 식으로 이렇게 조금씩 바꿔서 나한테 맞춰서 먹는 게 훨씬 더 고르기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도시락을 소개해드려봤는데 여러분 오늘 영상 보니까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식사를 하면서도 식단 관리하면서 크게 문제가 안 되겠구나라는 게 혹시 느껴지시나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이어트 한다고 하면 꼭 닭가슴살, 고구마 막 이런 거만 드시지 말고 이렇게 내가 평소에 진짜 내 삶에서 내가 닥칠 수 있는 상황에서 현명하게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아는 게 오래 유지할 수 있는 식단 관리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길 바라며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